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에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다산정약용 사상의 정수, 목민심석 준비하였습니다 목민심서는 다산정약용이 전라도 강진에서 18년간 귀향살을 하고 있던 중에 당시 조선에 피폐한 사회생을 고발하고 당대의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 후기의 제도와 법령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집필한 저서입니다 총 48권 16책의 방대한 저작으로 부인부터 율기, 봉공, 애민, 이전, 병전과 형전을 거쳐 공전, 진왕, 해관 등 모두 12부로 구성되어 있죠 이 12부가 각자 다시 6조로 나누어져서 모두 72조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봉민심서의 구조는 지방관으로 나아가는 보임에서 시작해서 임무를 마치고 귀환하는 해관으로 끝이 나는데요 조선 후기 백성들의 생활상을 고발하고 또한 구체적으로 그려내면서 이를 토대로 현 정책의 문제와 관료로서 가져야 할 덕목과 의지들을 저술한 저서입니다 이 봉민심서의 봉민은 임금과 관료들이 백성을 다스려 기른다는 뜻인데요 책을 저술하면서 자신의 덕을 쌓기 위한 것이지 꼭 봉민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말과 함께 18년간 귀향살을 하면서 백성을 기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몸소 행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의 심서라는 책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봉민심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오늘 낭독회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주옥같은 가르침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조선우기 실학자 정약용이 몽민관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을 밝히며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몽민심서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아멘 아멘 스스로 쓴 서문 자서 옛날에 순임금은 요임금에게 왕의 자리를 이어받은 후에 십이주의 목에게 백성을 잘 기르도록 가르쳤고 운항은 정치제도를 확립하면서 사목을 두어 이를 목부라고 불렀다 맹자는 평육에 갔을 때 백성을 기르는 걸 가축에게 꼴을 먹여 기르는 것으로 비유했다 이처럼 백성을 기르는 것을 가르켜 모호기란 것은 성연에 남긴 뜻이었다 성연의 가르침엔 원래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사돈 만 백성을 가르켜 각기 자신의 몸을 닦도록 하였고 대학에선 왕족이나 고위 관료의 자재들을 가르켜 각기 자신의 몸을 닦고는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였다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은 백성을 기르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군자의 배움은 몸을 닦는 것이 반이고 백성을 기르는 것이 반인 셈이다 성연의 시대와는 멀리 떨어져 있고 그 말도 희미해진 까닭에 성연의 도가 이젠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에 백성을 기르는 자들은 오직 자신이익을 취하는 데만 급급할 뿐 백성을 잘 기르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백성들은 곰곰하고 병들어 쓰러져 구멍을 메우는데도 백성을 기른다는 자들은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으로 살을 지우니 이었지 슬프지 않은가 나의 선친께서는 조정에서 후원대우를 받아 두 현의 형감, 한 군의 군수, 한부의 부호도사, 한 주의 목사를 지냈는데 이 모두 공적이 있었다 비록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따라다니며 조금 배워들은 것이 있었으며 조금 깨달은 것이 있었으며 물론 시험에 보고는 조금 징험한 것이 있었다 허나 얼마 안가 귀양살이 하는 몸이 되어 쓸모가 없게 되었으니 변방에서 귀양살이 하며 있은 지 18년 오경과 사설을 반복하여 연구한 끝에 몸을 닦는 학문을 익혔다 하오나 시간이 지나 생각해보래 몸을 닦는 학문은 학문의 반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여 중국의 23사와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석, 기타 저술 및 문집 등에 예전에 사묵이 백성을 길렀던 자취를 가려 뽑아내어 종류대로 나눈 끝에야 책을 만들게 되었다 남쪽의 변방에서는 도지에 부과하던 세금이나 곡물을 간사고 교활한 아전들이 농간하여 그 패단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나의 처지가 이미 낮아져 이런 일들을 들은 것이 매우 상세하게 이를 때가 없으니 이 또한 분류하여 나의 견해를 덧붙였다 이는 모두 12편으로 되어 있는데 1부는 임지에 도착하기 부임 2부는 자기를 다스리기 율기 3부는 곡물을 받들기 봉구 4부는 백성을 사랑하기 애민 5부에서 10부까지는 육전에 관한 것이고 11부는 어려울 때 도와주기 진황 12부는 관직에서 물러나기 해관이라 하였다 12편엔 각자 육조씩 있으므로 목민 심서는 모두 72조로 되어 있다 몇 개의 조를 합해 한 권으로 만들기도 하였고 혹 한 조를 나누어 몇 권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총 48 권 하나의 저서가 됨이라 이 비록 시대에 따르고 숲속을 쫓았으므로 위로 선왕의 법규와 맞지 않는 면도 있을 것이다 하나 백성을 기르는 일은 그 원칙과 예가 갖추어졌다 꼬려말에 처음 5사로 수령을 평가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도를 따라하다 후에 7사로 늘렸는데 이것은 이른바 큰 방향만을 독려한 것뿐이다 아우나 수령의 직무는 법전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 없다 여러 조목을 일일이 열고 해 주어도 오히려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수령이 스스로 살펴 행동하길 바랄 수가 있겠는가 이 책은 처음과 끝 두 편을 제외하곤 나머지 열 편에 나열된 조목만 해도 60조가 된다 아우니 진실로 어진 수령이 자신의 직무를 다하려고 생각한다면 방향은 잃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부염은 이현보를 짓고 유인은 범법을 지었으며 왕소는 독단을 짓고 장용은 개민집을 지었다 진덕수는 정경을 짓고 호태초는 서원을 지었으며 정안복은 황태편을 지었다 이것은 모두 백성을 기르는 것에 관한 책이다 하오나 오늘날의 이 책들은 거의 전해지지가 않고 오직 음란한 말과 기이한 구절만 세상에 횡행하고 있으니 내 책인들 어찌 전해질 수가 있겠는가 하오나 주억에 이르기를 예전의 말과 지나간 행정을 많이 알아 자신의 덕을 쌓는다고 하였다 이 책은 진실로 나의 덕을 쌓기 위해서 지은 것일 뿐 어찌 꼭 백성을 기르는 데에만 한정된 것이겠는가 책의 이름을 심서라고 한 것은 무슨 까닭에서인가 백성을 기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몸소 행할 수 없는 처지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리 이름을 지은 것이다 순조 21년 신사년 늦봉 열수 정혁용은 쓴다 1부 임지에 도착하기 부임 6조 다른 벼슬은 구해도 좋으나 백성을 기르는 벼슬은 구해선 안 된다 윗사람을 섬기는 사람을 백성이라 하고 백성을 기르는 사람을 선비라 한다 선비는 곧 벼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벼슬하는 사람은 모두 백성을 기르는 자인 것이다 그러나 중앙관층이라는 관료는 왕을 받드는 것을 짐으로 삼거나 기간에 일을 하는 것을 임무로 삼기 때문에 조심하고 삼가면 죄를 짓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오직 수령은 만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하루에도 온갖 일을 미세한 데까지 처리한다 그러므로 천하국가를 다스리는 사람과는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 실제 그 위치는 같으니 수령은 어찌 구해서 되는 벼슬이겠는가 옛날에 상공은 그 영역이 사방 백리였고 후백은 칠십리였으며 잔함은 오십리였고 오십리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부용이라 하였으니 이들은 모두 제후이다 지금 조선의 큰 고울은 그 땅이 상공의 영역에 준하고 중간 고울은 후백의 영역에 준하며 작은 고울은 자남의 영역 더 작은 고울은 부용의 영역에 준한다 하오니 그 벼슬 이름은 비록 다르지만 직문은 곧 옛날의 제후와 같은 것이다 옛날의 제후에게는 재상이 있었고 삼경이 있었으며 대부와 온갖 벼슬이 갖춰져 있어 각자 자신의 일을 맡아야 했으므로 제후 노릇을 하긴 어렵지 않았다 하나 지금의 수령은 외로이 만 백성 위에 홀로서 간산 백성 세 명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삼고 교활한 아전 육칠십 명을 돕는 사람으로 삼으며 거칠고 거센 자 몇 명을 막빈으로 삼고 심성이 좋지 않은 자 수십 명을 종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서로 벗처럼 단단하게 결합하여 한 사람의 총명을 가리고 수령을 속여 제멋대로 함으로써 백성을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옛날의 제후는 아비가 지위를 전해주고 아들이 이어받아 대대로 지위를 세습했다 그 결과 백성 중에 죄를 짓는 자는 죽을 때까지 등용되지 못하거나 때로는 대로 넘겨서도 벼슬 나지 못했다 이는 그 명분과 의리를 지극히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감히 두려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이다 지금의 수령은 올해 역임해봐야 2년 정도이고 그렇지 않으면 몇 달 만에 바뀐다 그 사정은 마치 여관의 나그네와 같다 궤반의 저 보좌하는 사람과 막빈, 종들은 모두 아비가 전해주고 아들이 이어받으니 마치 옛날 대대로 계승한 경과 같다 주인과 나그네의 형세가 이미 다르고 오래하고 잠시하는 사정 또한 다르다 임금과 신하 사이의 큰 의리도 하늘과 땅 사이에 정해진 분수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도망에 피했다 나그네가 떠나면 주인이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하여 편안히 있게 된다 하오니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므로 수령일을 하는 어려움은 공허와 같은 제후보다 몇 배나 더하니 수령이 어찌 구해서 되는 벼슬이겠는가 비록 덕이 있어도 위험하지 않으면 수령으로 벼슬할 수 없고 비록 뜻이 있더라도 현명하지 않으면 수령 벼슬할 수 없다 무릇 제대로 할 수 없는데 하는 경우는 백성이 그 피해를 보아 해독이 만연되어 수령에게 천벌이 내려지고 재앙이 자손들에까지 전해진 것이다 하오니 수령이 어찌 구한다고 되는 벼슬이겠는가 지금의 무인들은 몸소 인사를 담당하는 관리를 찾아가 수령 자리를 구걸한다 이것이 습관이 되고 풍속을 이루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그 재주와 슬기가 벼슬에 능한지 능하지 않은지를 구하는 자도 헤아르지 않고 듣는 자도 살펴묻지 않으니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문신 가운데 홍문관이나 승전원에 있는 자들에겐 고울살을 구걸하는 법이 있다 아래에서는 그 효성으로 구걸하고 위에서는 그 효성이 이체 맞다고 여겨 고울살을 허락한다 하오니 그 습속은 오래되어 풍속을 이루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의 순임금 때나 하은주 시대엔 결코 이러한 일이 없었다 집안은 가난하고 어버이는 늙었는데 끼니를 잇기 어려운 자는 참으로 그 사정을 불쌍히 여길 만하다 그러나 천하의 마땅한 이치로 보면 벼슬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람을 위하여 벼슬을 택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 한 집안을 봉양하기 위해 만 백성의 수령 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신하가 된 자에게 만 백성을 다스리는 걸 구걸하여 자신의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임금이 된 자가 만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여 그 부모를 봉양하게 하는 것도 이치에 어긋난다 만약 제주를 품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궁량을 헤아려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하여 임금에게 글을 올리고 한 고울을 다스리길 구걸한다면 이는 괜찮은 것이다 그런데 한갓 집안이 가난하며 어버이가 늙고 끼니를 잇기 어렵다는 이유로 글을 올려 한 고울의 수령이 되길 구걸한다면 이는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다 옛날엔 대개 경연에 참여하는 신하로서 평소에 백성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이 우연히 한 번 고울사를 구걸하면 조종에서는 이 사람을 파견하되 그 능력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고 고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얻는 것을 기뻐하였다 그런데 후대 사람 가운덴 제주도 없고 덕도 없는 사람이 이 사실을 끌어들여 전례로 삼았고 집안이 가난하지 않고 끼니도 이을 만한 자가 염치 없이 고울사를 구걸하니 이것은 과연 예법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하오니 반드시 이러한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임명을 받은 직후에 재물을 함부로 써선 안 된다 수령의 복록은 월별로 책정되지 않는 경우가 없고 그 액수를 자세히 나눠보면 일별로 책정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 무릎 그 재물을 쓸 데가 아닌 데 쓰는 건 탐욕을 부릴 조짐이다 수령이 임지에 도착하지 않은 채 벼슬을 바뀌는 경운 모두 그 복록을 나눠주지 않는 상태이다 몸이 아직 서울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찌 고울에 재물을 쓸 수가 있겠는가 부득이하게 쓰는 건 웬 함부로 써선 안 된다 세 수령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세마전을 이미 공적 비옥으로 받고선 또 백성들에게서 거둬들인다면 이것은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서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니 이런 일을 해선 안 된다 요즘 신구 수령이 교체될 때 신구 수령에게 드는 세마전을 민간에서 징수하기도 하고 혹은 공적 비용보다 몇 배는 더해 받기도 하고 공적 비용과 서로 맞먹게 받기도 한다 이 습속이 오래되어 풍속을 이루어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니 이것은 예법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다 임금이 백성을 위해 근심하여 나에게 말을 하사였으나 임금의 은혜를 감추고 백성의 재물을 약탈하니 이는 이른바 갈매기 먹어치우고서 또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과 같다 세 수령의 세마전은 반드시 향청에서 명령을 내게 되었으니 이것이 세 수령의 죄는 아니다 허나 세 수령이 취임한 후에도 이 돈을 민간에게 돌려주지 않으니 이것은 세 수령이 먹어치운 것이다 거둔 사람은 내가 아니지만 먹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이미 먹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차라리 일찌감치 명령을 내려 자신의 마음을 만백성에게 밝히는 게 나을 것이다 제 2조 행장 꾸르기 행장을 꾸릴 때 의복과 안장 얹은 말은 다 예전 것으로 하고 새것을 마련해선 안 된다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비용을 절약하는 데 있고 비용을 절약하는 근본은 검소함에 있다 검소한 이후에 청렴할 수가 있고 청렴한 이후에 자애로울 수 있으니 검소함은 백성을 기르는 첫 번째 일인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여 깨끗한 옷에 좋은 갓을 쓰고 화려한 안장과 좋은 말을 타는 것으로 위험을 뽐내려고 한다 그러나 나이든 아전들은 수령을 볼 때 먼저 그 의복과 안장 얹은 말을 묻고는 만약 사치하고 화려하다면 피 굳고는 알만하다라고 하고 만약 검소하고 소박하다면 놀라면서 두렵구나 라고 한다 거리에 아이들은 부러워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럽게 여기니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 생각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한다고 여기지만 실상 부러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나의 재물을 축낸 데다 나의 명예까지 손상되어 미움을 받고 있으니 이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지 않은가 무르 사치함은 다 어리석은 짓이다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된다 자제 한 명 정도는 따라가도 된다 근래 풍속에 이른바 책객이란 게 있어 회개를 담당하는데 이것은 예법에 어긋나니 마땅히 두지 말아야 한다 만약 나의 글씨체가 거칠고 보기에 좋지 않다면 한 사람만을 데리고 가 서기를 맡기는 것이 좋다 겸인은 관청의 좀벌레이니 절대로 데리고 가선 안 된다 만일 공로가 많은 자가 있거든 후하게 대우하겠단 약속을 하면 된다 노북은 데리고 가선 안 된다 다만 한 명 정도는 부녀자의 행차 때 따라가도록 한다 총괄에 말한다면 자제 이하는 아전과 같은 관속들과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수령을 새로 맞이하는 아전들이 오면 당일에 으뜸 아전을 불러 다음과 같이 약속을 할 것이다 자제 이하는 얼굴을 볼 수 있어도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제가 말을 건네면 내가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죄가 자제에게 있다 그 외에 만일 한마디라도 말을 건넨다면 너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아전들이 말을 걸었는데 내가 금지시키지 못했다면 너에게 죄가 있는 것이다 내 사람을 단속하여 금한 것을 범하지 않도록 하고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주고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이불과 솜옷 외에 책을 한술에 싣는다면 이는 맑은 성비의 행장일 것이다 오늘날 수령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오직 역서 한 권만을 끼고 나머지 책은 한 권도 행장에 넣지 않는다 고울에 가면 마땅히 많은 재물을 얻을 것이니 돌아오는 행장이 반드시 무거울 것이므로 한 권의 책 또한 부담이 된다 여기는 것이다 어찌 이런 더러운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는가 문관은 관직에 있으면 인근의 선비들과 질문도 할 것이며 논란도 벌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보단 못하겠지만 과거 공부를 권장하기 위해선 옛일을 참고하고 글재를 찾아야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서적이 있어야 한다 또 이보단 못하지만 때로는 이웃관하에 잔치를 열거나 산수 유람을 할 때 운자를 내어 시를 짓는데 이때도 반드시 옛 사람의 시집이 있어야 한다 하물며 전정과 부역, 진율과 현혹 같은 것은 옛 서적을 참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논의하겠는가 남북의 변방은 멀고 황폐하며 풍토와 기후가 달라 질병이 쉽게 생기는데 의원을 구하기도 어려우니 의서 몇 종 가지고 가는 것이 어찌 적다고 하겠는가 변방의 요새에선 아침 저녁으로 별난의 대응이 아니 곧 적개광, 유대육, 왕명학, 무원 등이 편천한 병서만큼 항상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은가 하오니 책을 한 수레 싣는 것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 수령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 토산물을 옆에 끼지 않고 이 수레로서 돌아간다면 어찌 맑은 바람이 길에 가득하지 않겠는가 제 3조 조정에 하직하기 사원부와 사관원의 관원으로부터 자격심사인 서경을 받고 나면 곧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드린다 속 대전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각 도의 도사나 수령으로 처음 임명된 자는 다 서경을 받는다 일찍이 시종과 당상관을 역임한 자는 서경을 받지 않는다 서경은 사원부와 사관원, 양 기관에서 관원 두 사람씩 내어 거행한다 임명된 후 50일이 지났어도 서경을 끝마치지 못한 자는 임금께 아래여 다시 임명한다 감찰로 임명되었을 때 이미 서경을 받았으면 비록 처음 수령에 임명되었더라도 다시 서경을 받지 않는다 살피건대 서경이란 건 내외를 사조로 다 기록하고 아울러 처가의 사조 또한 기록함으로써 그 허울이 있고 없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허물도 살펴 수령을 지키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임금에 특별한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한 기관의 서경을 면제해 주었는데 지금은 이 규정이 형식적인 것일 뿐이다 경국대전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수령은 사소와 일경, 대명률, 경국대전의 내용에 대해 구술시험을 봐야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필답시험을 봐야 한다 살피건대 예법은 수령의 임무를 중하게 여겨 임명하기 전에 청거를 받았고 이미 임명했으면 서경을 받도록 했다 또 경소와 법률을 시험하여 그 재주와 학식을 살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은 문구와 격식만 갖추었을 뿐 유명무실해죠 재주가 없고 무식한 자들도 수령볕을 하는 데는 거리낌이 없게 되었다 공경과 대간에게 도로 하직 인사를 할 땐 마땅히 자신의 재주와 공량이 수령볕을 하기에 부족함을 말할 뿐 녹봉이 많고 적음은 말해선 안 된다 수령의 녹봉이 아무리 적더라도 열 식구가 굶주리진 않을 것이다 고울로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사람이나 그 고울이 황폐하지 않은지 백성이 고통이 없는지를 의논해야 할 것이다 하오니 녹봉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건 상당히 부끄러운 것이다 녹봉이 많음을 기뻐하는 자에겐 마땅히 다음과 같이 말해줘야 한다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물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무엇이 그리 기쁘단 말입니까 또 녹봉이 적은 것을 걱정하는 자에겐 다음과 같이 말해줘야 한다 열 식구가 굶주리지 않으면 되는데 무엇이 그리 근심한단 말입니까 세상이나 대신 중엔 일찍이 그 도의 감사나 인근 고울의 수령을 여김한 자가 있으면 그 고울의 풍속과 패단을 자세히 묶고선 그걸 바로잡기 위한 방법을 정한다 이땐 자신이 지극한 정성을 보이며 도와줄 것을 청해야지 가볍게 형식적으로 물어서는 안 된다 맞이하러 온 아전과 하인들을 대할 때 경솔이 체면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을 자랑하며 찰란체에서는 안 된다 잠자코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금죽은 박정희 새로 남원 부서로 임명됐을 때 맞이하러 온 아전이 개인적으로 봉부에 통제하길 어린 학사가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은 채 오롯이 단정하게 앉아있으니 그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 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이 한때 널리 전파되었는데 이 말을 가지고 금주의 화상찬으로 삼았다 제 4조 부임 행차하기 행차는 반드시 일찍 출발하고 저녁엔 반드시 일찍 쉰다 말에 올랐을 때 비로소 동이 트기 시작하고 말에서 내렸을 땐 아직 해가 지지 않는 상태가 좋다 으뜸 아전을 불러 다음과 같이 다짐을 해둬야 한다 하인이 이미 밥을 먹은 후에 진질로 올리고 말에 올랐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하면 좋은 것이니 알아서 거해내라 아랫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먼저 약속을 하는 일이 없이 일찌감치 일어나 밥을 재촉하고 곧장 말에 오른다 그러면 하인은 밥을 받아 놓고도 먹지 못하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말을 달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말을 달리게 하면 아랫사람들은 수령의 성격이 경솔하고 조급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길이 구불구불한 곳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뒤를 돌아보면 말을 탄 아전들은 진흙길이라도 말에서 내려야 하니 이 또한 유념해 둬야 할 것이다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편에 따라선 고개를 외면하여 그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길에서 아전 가운데 비록 몸을 굽히지 않는 자가 있어도 구짓지 말아야 한다 길에서 아는 매일 새끼의 식사의 음식은 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 장 한 종지 외 네 접시를 초과하면 안 된다 네 접시라는 건 옛날에 이른바 이두와 이변이다 음식점에서 먹을 때에도 이 수보다 덜 하지 말고 임신호 차린 주방에서 먹을 때에도 이 수보다 더 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한 물품은 아랫사람이 하는 대로 두고 잔소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비용이 많고 적음 또한 절대 물어봐선 안 된다 관청 건물에 귀신과 요괴가 있어 아전들이 피하도록 구하더라도 그 말에 구애받지 말아서 어지러운 풍속을 진정시켜야 한다 동안때 왕돈은 미연의 수령이 임명되어 관청에 도착해 시정이란 곳에 이르렀는데 정자의 우두머리가 말하였다 정자에는 귀신이 있어 지나가는 낙은해를 자주 죽였으니 묵으시면 안 됩니다 이에 왕돈이 말했다 어지리 흉하고 사악한 것을 이기고 덕이 상스럽지 못한 것을 제거하니 어찌 귀신을 피하겠는가 그러고선 정자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었다 밤중에 한 여자가 원한을 말하는 걸 들었는데 정자의 우두머리에게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담날 아침 유효를 불러 따짐으로 정자 우두머리의 죄를 보고받고는 정자 우두머리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중국 진나라 때 악광이 하남 부윤이 됐을 때 관세의 요괴가 많았다 전임 부윤은 감히 그곳에 거쳐하지 못했다 악광이 뒷날 벽구멍 속에서 너구리를 잡아 죽이니 드디어 요괴는 사라지고 없었다 부임길에 들리는 관청에서는 마땅히 선배 수령에게가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열심히 논의해야 한다 절대 농담으로 밤을 보내선 안 된다 이미 자신이 근무할 도에 들어서면 여러 고래 수령은 모두 동료로서의 정이 있는 사람들이다 만일 미워하는 집안이 아니라면 마땅히 곧장 방문하여 얼굴을 봐야 한다 이를 가볍게 지나쳐 스스로를 교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하물며 저들은 관청에 있는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그들에게서 그 지방의 풍속과 문물 새로 생긴 폐단과 예전에 백성이 겪었던 고통 등을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이다 새로 부임하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이목을 넓히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제 5조 취임하기 취임할 때의 길을 고를 필요는 없고 비가 올 경우에만 계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나를 고르지 않는 이가 없으나 본고 파직을 당한 자도 있고 고과 등급을 하루 받아 파직당하는 자도 있으며 사고를 만나 떠나는 자도 있다 전임자들이 길이를 골라도 효염을 보지 못했으니 다시 한 번 어찌 그것을 따르겠는가 매양 보면 새로 부임하는 수령은 임금 지방에 도착하면 하루에 겨우 한 역찬만 가기도 하고 하루 종일 머물러 있기도 하며 길이를 기다린다 고울에서 기다리는 아존들은 이를 속으로 비웃으며 수령이 지혜롭지 못한 줄 알 것이다 또 수령을 따라가는 관속은 집생각에 마음이 급하나 앉아서 여비만 낭비하니 이는 모두들 수령이 재앙을 받도록 저주할 것이다 길한 것은 저주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니 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다만 취임하는 날에 바람과 비가 거세여 어두운 상태라면 백성들을 불편하게 할 것이니 잠깐 날이 개길 기다리는 것이 좋다 취임하면 관 속의 인사를 받는다 죄수를 불러 앉히곤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급하지 않는 공사는 일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고 만일 시급한 공사가 있으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구애받지 말고 바로 아래는 것이 좋다 관청이 굉장히 아름다워도 좋다는 말을 하지 말고 관청이 너무 낡았어도 누추하다는 말을 말아야 한다 주변에 있는 온갖 물건에 대해 좋다거나 나쁘다는 말을 하지 말고 함구해야 한다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할 것이며 입으로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조용히 관청 안에 물결이 잔잔한 것처럼 고요하게 해야 한다 관 속의 인사가 끝나면 삼가 단정히 앉아 백성을 다스릴 방도를 생각한다 너그럽고 엄숙하며 간결하고 치밀하게 규모를 미리 정하되 그때의 사정에 맞게 스스로 확고해야 한다 치형결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군자가 백성을 다스릴 땐 가장 먼저 자신의 성격 중 치우친 면을 찾아 바로잡아야 한다 유약한 성격은 강하게 고치고 게으른 성격은 부지런하게 고치고 완강한데 치우친 성격은 너그럽게 고치는 것이다 반드시 구준의 대학년이 조선유의 작용편 설문청의 종정록 등의 책에서 아름다운 말과 착한 행실이 쓰여 있어 마음의 기쁨과 감동을 주는 구조를 항상 읽고 풀이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거듭거듭 본받아 실행함으로써 그 마음 또한 맑게 한다 또한 경국대전, 수교짐록, 결속유치, 무언록, 종덕편, 의욕집 등의 책을 미리 연구하면 모두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옛사람들이 의술을 가르칠 때에는 매일 해 뜰 무렵 먼저 효경과 논어를 읽히니 또한 이러한 뜻과 같은 것이다 안정복의 인관정류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천리의 습속이 같지 않고 백리의 풍습이 같지 않다 한 도 안에서도 산과 바다의 풍토가 다르고 한 현 안에서도 읍과 촌에 숭상하는 것이 다르다 장사꾼이 많은 땅은 민심이 간사하고 농사꾼이 많은 땅은 민심이 질박하다 하온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마땅히 행세를 살펴 그것에 맞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예전 당나라 유중형이 경조윤이 되어 황간에 일하던 관하의 아전이 곡식을 약속한 길에 어겨 들어오자 그를 매로 쳐 죽이곤 했다 허나 유중형이 후에 하얀 부윤이 되어서는 너그러움과 은혜로움으로 정실냈다 어떤 사람이 경사했을 때와는 같지 않다고 말하니 유중형은 수도의 백성을 다스릴 땐 강압을 우선으로 삼아야 하고 지골 백성을 다스릴 땐 은혜와 사랑을 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라는 말을 꺼냈다 당나라의 최연은 섬이라는 지방을 관용으로 다스리고 악이라는 지방을 위험으로 다스렸다 섬 지방은 땅이 메마르고 백성이 가난하니 그들에게 동요가 생길까 우려하여 어루만져 다스린 것이고 악 지방은 땅이 비옥하고 백성들이 사나우니 위험이 아니면 다스릴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하였다 장영이 촉 지방을 다스릴 땐 처음엔 위험으로써 하고 두 번째 부임에선 위험 대신 관용으로 다스렸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그 지방의 습속에 따라 다스림에 변화를 줄 것을 난 예들이라 할 수 있다 제 6조 공무보기 이튿날 새벽 관청에 나가 앉아 공무를 본다 상급 관청에 올리는 보고문 가운데 응당 전례에 따라야 할 것은 따르고 곧바로 서명 날이 난다 이치를 따져봐야 할 것은 반드시 아전들의 초안을 바탕으로 문장을 완성하고 글씨를 다시 쓰게 한다 민간에 내리는 명령은 한 글자 반 구절도 함부로 서명 날인해선 안 된다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6전 36조를 살펴 하나하나 조사하여 그 가운데 털끝 만큼도 강교한 속임수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을 하는 것이 좋다 혹 의문이 있으면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땐 아전과 담당 아전을 불러 강곡하게 캐묻는다 매양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거짓으로 일을 잘하는 척하고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어지러이 의문나는 점을 묻어버리곤 한다 그리고 문서 끝에 서명하는 것만 조심스럽게 하여 아전들의 술수에 빠지는 자가 많다 혹 담당하는 고을에 잘못된 전례가 전해진 지 오래됐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으며 그 기한이 촉박하지 않은 경우엔 잠시 서명 날인을 하지 말고 고치기를 꾀해야 한다 기한이 촉박하거나 일이 많고 번잡하여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은 우선 명령으로 내려놓고 고치기를 꾀해야 한다 부임하는 길에 죄를 지은 자는 이날 문초하여 다 훈계한 후에 반드시 매로 다스릴 필요는 없다 혹 용서할 수 없는 자는 가두고서 훗날을 기약한다 무릇 취임한 지 십여일 동안엔 형별을 내릴 필요는 없다 그리하여 안팎으로 매우 너그러운 사람이고 사납지 않은 사람으로 소문한 것이 좋다 이날 사족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고질적인 병폐를 묻고 의견을 구한다 다스리는 지방의 사림과 여러 개층의 백성들에게 공문을 내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명이 알린다 이 일을 맡은 사람은 적당한 제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은혜를 크게 입어 이 골로 내려와 이를 보게 됐다 만일 옛날부터 전해오는 폐단과 새로 생긴 병폐 때문에 백성을 고통으로 빠트르는 것이 있다면 각 동네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 대여섯 명이 한 곳에 모여 주목을 들어 상의하고 문서를 갖추어서 오라 한 방이나 한 충만의 고통은 각각의 하나의 종이에 쓰되 그것을 하나의 문서로 갖추어 지금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혹여 아전이나 군교나 도우가 들으면 싫어할 것임에 호환이 있을까 염려하여 분명히 말하기 꺼려하는 것을 고울 수령이 부임하여 묻는 본뜻이 아니다 각각 얇은 종이에 풀칠하여 봉하고 바깥에 표시에 두고서는 다같이 아무날 정오에 함께 고울에 들어오고 함께 관하의 뜰에 들어와 수령 앞에 친히 제출해라 만약 음내에 들어와 오래 머물면서 문서의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간사한 백성이 있다면 반드시 엄한 벌에 처할 것이다 캐무는 것은 쉬워도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고칠 것 있으면 고치고 고쳐선 안 될 것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될 뿐이다 오늘에 들떠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다른 날에 혹 실망하지도 말라 관청의 일은 기안이 있는 것이다 기안이 믿음을 주지 못하면 백성은 명령을 우습게 여길 것이니 기안은 미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백성을 다스리는 법은 반드시 먼저 약속을 분명히 하여 이를 세 번, 다섯 번 거듭어듭 알리고는 반드시 그 기안을 여유 있게 할 것이다 명령을 용통성 있게 한 후에 어기는 자가 있다면 약속대로 벌을 주어도 불평하는 말이 없게 될 것이다 호태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무릇 이래 믿음이 없으면 성사되지 않는다 하물며 한 고울의 일이 지나치게 많고 또 한 번 내린 명령에 그 위험이 서려 있지 않은 데다 기안까지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어찌 명령을 행해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기안을 경고히 하는 것보단 우선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마다의 사정은 각각 다름으로 두 번을 알리고 세 번을 알리되 세 번을 알렸어도 실행하지 않다면 그 벌은 엄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과의 거리가 50리 이상은 기안을 7일로 하고 50리가 안 되면 5일을 기안으로 한다 먼저 거리의 가깝고 멀물 살펴 미리 규칙을 세워야 한다 또 일찍하는 관청의 아전으로 하여금 책상에 붙어 있게 해 곧바로 그것을 기록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한 후에 그것을 비치해두고 참고하여 규칙을 어기는 자에겐 벌을 줘야 한다 치연결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그림 속의 강줄기와 산줄기는 실물과 매우 단게 그리도록 하고 동서남북과 그 사이의 방위 즉 서북, 서남, 동북, 동남의 방위를 각각 표시하여 면 이름과 리 이름 또한 각각 써놓는다 사방 도로의 거리와 여러 마을에 있는 집의 많고 적은 모양 큰 길, 작은 길, 다리, 나루터, 고개, 객점 4차를 다 뚜렷히 보이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것으로 백성들의 습속을 살피고 인정을 알 수 있고 또한 아정과 백성이 왕래하는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이 지도는 가장 기뉴한 것이다 본 현에 만약 화공이 없다면 인근 현에서 데려오되 그림 솜씨가 좋지 않더라도 해로움은 없을 것이다 반드시 노련한 향임, 아정, 포교 등을 관장하여 지도를 그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도는 땅의 길고 짧은 것에 상관없이 다 내 모양으로 만들어져 쓸모가 없다 반드시 먼저 경의성을 그어놓고 매항 1칸을 10리로 하여 동쪽으로 100리의 거리가 있으면 10칸을 동쪽에 그리고 서쪽으로 10리의 거리가 있으면 1칸을 서쪽에 그린다 또한 굳이 현의 관하가 중앙에 자리할 필요는 없다 백가구가 있는 고우를 다 그리긴 어려워도 반드시 조밀한 모양으로 그려 그곳이 큰 마을임을 알게 해야 한다 한두 가구가 산과 골짜기에 끼어 있는 것도 누락시키지 말고 그곳에서 인적이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큰 기와 집도 각각 표시하여 그곳이 부호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좋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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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